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RB 테라피틱스는 거의 제가 웅변을 하듯이 얘를 팔아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죠. 왜 제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야기하느냐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개인투자자 분들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정말 뭘 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주식생활이 폭망했고 또 자산가치감 다 내려갔습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했든 간에 정말로 운이 좋은 그런 분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들다. 다 힘듭니다. HRB로 손실 좀 보고 있는 게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서 고통받는 그런 수준보다는 상당히 양호할 겁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특히 코인에 투자한 분들은 거의 주변에 인터뷰를 좀 해보면 기본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80% 마이너스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다. HRB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재료를 가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항암제, 리버캄넬 조합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삼성까지 완벽한 데이터가 손에 쥐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체가 있는 약물이다. 이게 차별점이다. 라는 겁니다. HRB는. 일단은 그런 희망이 강력한 희망이죠. 기업의 가치에 바뀌면 떡상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계속 꿈꿀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해서 프렌디까지 무사 통과한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좀 있겠지만 기술 수출해 가지고 조금 콩콩물 좀 뜯어먹는 수준으로 돈 그거 벌어봐야 별로 기업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버세라닙의 이런 부분 상당히 재료가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세력들이 붙어서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하겠죠. 자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이고 주가는 따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따로.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각성을 해버렸는데 이 부분은 뭐 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신성불가침의 데이터. 이 보물같은 정말 이 한정의 데이터죠. 여기에다가 동등성 시험까지 통과를 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현대위 승인 신청은 점점 다가가고 있죠. 지금 벌써 1월 17일입니다. 1월달 안 갈 줄 알았죠. 금방입니다. 금방. 조금만 지나면 1월달 끝납니다. 그리고 2월달 들어서 했죠. 3월달에 현대위 승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현대위는 또 지연의 대왕이기 때문에 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또 지연을 할 가능성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뭐 지연은 또 하겠죠.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연을 안 하면은 아마 좀 어색할 겁니다. 어? 왜 지연을 안 하는 거야? 지연을 왜 안 하지? 아마 좀 어색하겠죠. 현대위는 지연의 거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든 말든 그건 나중일이죠. 나중일입니다. 나중일 나중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슈팅이 일어난다. 이 엔딩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워낙에 큰 건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한번 올라갑니다. 테라포틱스 마이너스 6%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거의 8%까지 가고 있죠. 연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각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HLB의 거의 박사죠. 하루에 10시간씩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HLB 박사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경고를 날리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클 텐데 이 경고를 잘 좀 세게 듣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 실행을 참 하기가 힘들죠. 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무슨 소리야. 오늘 오전에 제일 좋았구만.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최근에 거의 다 적중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이유를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고 HLB에서는 욕심을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냉장히 바라보면 주식수는 계속 늘릴 수 있다. HLB는 왜 매도신호를 안 주나? HLB는 매도신호를 제가 안 주고 있죠. 이건 지금 매도할 못한 그런 명분이 아직 없습니다. 테라피틱스 명분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 물량 뭐 이런 부분이 있고 100억 뭐 이런 거 가지고 130억 투자 이걸로 올렸는데 추가로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 경호세포종 이민흡 IT1000 IT1000에 대한 데이터 뭐 이거 이제 좋게 나왔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HLB도 같이 움직이는데 얘 안 움직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12 물량 비싸게 팔아먹기에서 130억 그 타임에 맞춰서 테라피틱스에 투자했고 그걸로 끌어올린 겁니다. 아무 명분 없이 올리기에는 너무 눈치 보이죠. 그걸로 좀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서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볼일이 이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볼일 다 보면은 들고 차버립니다. 그냥 들고 차버립니다. 이제 빨리 도망 나가자. 빨리 여기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막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팔아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득입니다. 이득. 그리고 12 물량은 30% 이득 보고 팔게 만들어주고 다 팔았어. 알았어. 이제 나도 이제 빠져나갈지. 빠져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또 개인들이 혹시나 어? 혹시나 내려가니까 올라오는데 혹시나 어? 내려가니까 올라가는데 어? 내려가니까 올라가는데 어? 내려가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볼게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줘서 못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딱 묶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의 손발을 묶는 겁니다. 마음을 묶어놓으면 손가락이 안 움직이죠. 이걸 움직이려면 내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묶느냐 이렇게 묶는 겁니다. 야 내려갔지? 올라가는 거야. 엘스 말 믿지마. 내려갔잖아? 올라갔잖아. 믿지마. 엘스 그거 다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어? 이거 봐봐.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 분위기가. 이 봐봐. 오늘에도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묶어버리고 내려가면 또 올라올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고 실컷 내리고 그냥 그걸 믿고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 깨구리가 돼버리면 그게 삶아져 죽어버리죠. 삶아지고 있죠. 지금 잘 삶아지고 있죠. 깨구리가 잘 익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탈출 못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깨구리가 되는 겁니다. 미끼를 막 탁탁 던지니까 그게 진짜 팔인자이고 혀를 낼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사했죠. 블랙맘바가 와가지고 캣 깨물어 버리죠. 확 깨물어 버리죠. 깨물어서 독을 쭉 집어넣어 버리고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괜찮아 엘스만 믿지만 이거 내려가면 또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봐봐 내려가면 올라가잖아 까물고 있어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어디서 까물고 있어 이렇게 해줘요. 아닙니다. 지금 이 거래 좀 터지면서 털고 있죠. 이거 우수수 털어버리면 쑥 내려올 겁니다. 어느 정도 쑥 내려오면 매수 타점이 보이면 또 이제 매수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타점을 또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HLB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이 매도 중이죠. 코스 매도 중인데 외인의 매도는 얼마 없습니다. 기관이 1600배가 코스닥은 외인 기관 공매도 천국이죠. 우리나라 공매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갈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정말로 많을 거다. 파생 상품이 너무나도 시장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돈 벌어먹기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공매도 금지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무슨 전문가들이 공매도 금지해봤자 효과가 또 막 나오죠. 공매도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치죠. 공매도 치고 지수 내리고 전부 다 쇼서 베팅해서 또 파생으로 왕창 가져가죠. 왕창 가져갑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HLB만 내려가는 게 아니죠. 셀티론도 지금 올라서다가 얘는 얼마 오르지도 못했는데 20선 맞고 떨어져요. 셀티론을 가다가 20선 깨고 지금 내려옵니다. 그냥 공매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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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만큼 올렸으니까 내려서 먹자. 거의 담합을 하듯이 전부 다 내려버리죠. 특히 코스닥의 제약 보유 가장 심합니다. 이렇게 내려버리죠. 내려서 먹자. 그러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공매가 안 되는 종목들도 다 같이 내리는 겁니다. 지수 내려가지고 하락의 배팅 효사의 배팅 해놨으니까 다 팔면 이거 받아줄 사람 없다. 뻔히 아니까 내려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치고 있는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LJS는 5%는 내리고 있죠. 지금 미친듯이 집어든지는데 공매도 타임이죠. 공매도 타임이죠. 공매도 타임.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은 이제 랠리가 단기 랠리가 꽤 강력하게 펼쳐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테라피틱스는 지금 올라간 게 거의 30%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단기 30% 이런 험악한 장세 속에서 단기 랠리가 30%나 올려줬다. 당연히 이제 한 번씩 한 번 이제 매도해가지고 열기 시키고 차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하고 이런 작업이 일어나겠죠.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제대로 이제 밀어치고 있는 상황이 HLB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동참을 하고 있다. 2.3% 동참을 하고 있지만 생명과학도 세 번째 대장은 생명과학이라고 했죠. 어제까지 해서 제일 강했죠. 오늘 얘는 막고 있는데 다 비슷하죠. 다 막고 떨어지는데 꽤 강하게 버팁니다. 차트 보면 오일선 깨고 팍 내려 버리죠. 근데 일체비는 꽤 잘 버티고 있죠. 오일선에서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려는 에너지가 강하죠. 제약은 지금 계속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기관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2% 내리고 있지만 오일선에서 아주 크게 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여전히 지금 강력하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려가는 것들 내려가긴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쳐주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위치가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가려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남 엔딩 승인층 이라는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를 얼마든지 파동을 좀 만들면서 방향성이 위로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같이 약한 흐름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꺼질 거냐 꺼지면서 박살이 나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락파동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하루 만에 끝날지 이틀 만에 끝날지 3일 만에 끝날지 모르죠. 그리고 오늘 이런 하락파동을 가져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HB는 지금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호재를 손에 쥐고 바뀐 게 없는데 각종 연기 지연 뭐 이상한 것들 격화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일일일지라시 뿌려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섣불리 매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따라서 내려가는 게 보이더라도 섣불리 매도하는 게 어렵다. 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만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을만한 단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내가 먹겠다. 다 잡아내겠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대상승에 이런 큰 산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홀딩 강홀딩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탈릭이 붙게 돼서 어느 정도 산을 이루게 되면 또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제가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또 열심히 홍보를 할 거고 영상으로도 제가 또 남겨 드릴 겁니다.